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투표라는 것도 선거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그런 거창함과 중요함에 비해서 투표나 선거는 아주 간단한 활동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이 던진 표를 제대로 모아서 정확하게 개수,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활동입니다. 오류와 그런 오작동이 많은 투표지 분류기 같은 전산장비를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붙어있는 제어용 컴퓨터 같은 것을 일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선거에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것이 투표와 선거에선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표는 신속성보다도 정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선거의 투명성에 관한 인터뷰를 캐나다의 50년간 가까이 산 이경복 선생과 하다가 그분이 캐나다 선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캐나다처럼 한국도 수개표하고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간단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캐나다 선거 방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수개표하고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개표하면 되는데 그럼 한국처럼 그런 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번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에서 지금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투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의혹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출연하고 또 이상한 투표기구 만년도장이 등장하는 따지고 보면 도저히 대한민국 같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투표 개표 외에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박갑하는 이유고 정치인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야당 경선까지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 시민이 이를 보다 못해서 수계표를 기부도라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입법 청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런 입법 청원에 힘을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의 제목은 수계표 전환 안심선거에 관한 청원입니다. 참 이름이 좋습니다. 안심선거 불안선거가 아니고 안심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여 움직여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동의기간은 11월 2일 날 시작됐기 때문에 12월 2일에 마칩니다. 그 사이에 10만 명이 청원에 동의해야 됩니다. 정식 청원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10만 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막 15% 만 5천 명 정도가 채워졌습니다. 과거에 진주의 지역구를 둔 박대출 의원이 수계표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만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정족수가 미달되어서 정식 청원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뜻 있는 많은 시민들이 청원에 힘을 더해서 국회의 의원들이 이 사안을 비중있게 다루도록 심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이 모 씨는 자신이 청원을 내게 된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폭이 도입된 이래로 끊임없이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 및 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정성의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깁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번호 2108835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정직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당일투표 수계표 현장개표를 기본 원출하는 선거법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당일투표 수계표 현장개표를 기본으로 원출하는 바로 선거법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이미 정치의 선진국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쉼없이 이어지는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고 국민이 믿고 투표할 수 있는 안심선거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머리 숙여 청원드립니다. 청원인 이 모 씨가 제시한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선거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시급한 문제들을 총망라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일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은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금지하고 선거 당일에 투표합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이후에 투표함의 관리가 올바른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관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일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투표 참여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막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일을 이미 법정 공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사전투표하고 선거 당일은 놀러가라고 부추기지 않는다면 투표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선거 당일날 이른 새벽부터 투표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개표할 때 수개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개표는 전자기기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가급적 투표함을 이동하지 말고 투표소에서 현장개표가 실시되길 바랍니다. 수개표로 바꾼 나라에서 최종 합산 과정에서 전산부정이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모든 것을 꼼꼼하게 수작업으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철저히 막고 정직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참관인과 cctv를 늘리고 참관인은 촬영을 합니다. 선거 참관인의 수를 대폭 늘리고 투개표소 등 선거와 관리는 장소에는 cctv를 늘려서 현장 상황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참관인은 자유롭게 촬영하도록 합니다. 넷째입니다. 투개표 참관을 방해하는 등 정직한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중형에 처합니다. 부정선거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온 국민을 속이는 부정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도 엄하게 벌줘야만 정직한 선거가 뿌리내릴 것입니다. 이상이 청원의 내용입니다. 자신을 이모시로 밝힌 한 분의 청원 취지와 내용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약간의 시간을 내쳐서 청원의 힘을 대해주시면 나라가 정상 궤도를 찾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218835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4인 발의를 반영해서 보다 나은 세부사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이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심투표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원의 내용입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현장개표 캐나다에서는 사전투표 대신 우편투표는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으로 한 것은 선거부정이 일체 용인될 수 있지 않도록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 수개표 현장개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도입하더라도 우리는 일거에 선거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세대가 반드시 법제화에 성공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